요버에게 주신 시련이 사단에게서 온건 줄 알지만 꼭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야 했나요? 이 질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요버에게 그만큼 힘들게 하셨다는 것을 존재하고 아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하고 싶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게 됐을까요? 그거를 아셔야 해요. 아시겠죠? 아니 조금만 힘들게 하시지 왜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셨나요? 그거는 항상 하나님을 어떤 가해자로 보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힘들고 하고 싶으신 생각은 주어도 없죠? 그런데 왜 요버는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전제를 바꾸어야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버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도록 사단으로부터 고통을 시험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은 요버에게 주신 시련이 저는 이 질문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요버에게 주신, 주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안 줬거든요. 요버이 어떻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그것부터 일단 확실하게 해 놓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요. 누구에게? 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을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41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 누가? 시험하는 자.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이걸 모르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자꾸 어떤 분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서로 해요. 그것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통하여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렬이 떨어지죠. 결국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을 시험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사단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오해해 가지고 무선적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줘? 내가 진짜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나한테 얼마나 충실한지 한번 떠보려고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얘는 진짜 나한테 충실하구나. 그러면 천국 보내주고 아니면 뭐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철저히 무선적 생각, 조건적 생각이 우린 지도로 있어요.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어지려면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지려면 질지 안 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 주셔야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있다. 여기서도 여러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왕야로 갔냐?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질문을 다 대답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핵심에 맞춰서 생략할 것, 생략할 것, 생략할 것, 생략할 것 뛰어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봐야 되냐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장세기 22장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 사단이다. 그런데 여기는 구약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잊듯이 보고 싶고 확실하게 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왜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앞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무척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이 정반대말이 있냐? 이것부터 여러분이 정리가 안되면 성경은 앞뒤에 안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앞뒤에 안 맞는 말은 자꾸 목사님들이 피하세요. 목사님들도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면 그런 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설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는 저에게는 뭐예요? 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정반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냐?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마요. 아니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점은 이런 모순들이 성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 모순을 해결해야만 여러분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생기를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알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아구가 딱 맞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2부에 들어와서 오늘이 다섯 번째 강의인가요? 다섯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결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명령이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런데 그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아! 그러네! 그래서 이런 명령이 알고 보면 약속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보면 이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 아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마기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정반대가 아니라 명령이 약속이고 약속을 명령처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우리 질문하신 분은 욕이 받은 시험이 사단에게서 왔다는 것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욕은 자기가 받는 시험이 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욕을 읽어보면 34장까지 읽어보면 전부 욕이 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원망해? 욕이 뭐라고 원망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착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괴롭히세요? 한번 단판 해봅시다. 이러는 사람이 욕이에요. 오늘 아침 강의대로 하면 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은 지금 현재의 자기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천국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철저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욕은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의로운, 선하고 착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쉬운 사람일까요? 힘든 사람일까요? 힘든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욕 타입이에요. 왜?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막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합니다. 아시겠죠? 대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길 32장까지 쭉 읽어보면 욕처럼 놀라운 사람이 없습니다. 욕은 간때미가 부어도 얼마나 부었냐 하면 하나님을 야단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욕보고 뭐라고 그러게? 그것만 제가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40장 보면 하나님이 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의 말은 잠깐 빼고 욕아, 너는 너 스스로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여 욕은 스스로 의로워야 안 의로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욕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 그 말은 욕이 하나님을 초건적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고 착하면 상 주는 그런 분인데 당신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 지는 것만 생각해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단판을 합시다.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은 것을,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욕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보, 너는 네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옳지 않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백일화가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욕입니다. 욕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욕처럼 정직하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욕의 죄는 뭐예요? 욕의 죄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를? 그 말도 되지만 욕의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접근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욕은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은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보세요. 그래서 욕기 40장입니다. 욕기는 42장에서 끝나요. 4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실컷 욕한테 뭐 얻어먹고 훈계를 듣고 야단을 얻어먹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합니다. 왜? 욕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이 나는 나처럼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만은 천국에 틀림없이 갈 것이라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을 누구 실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으로! 욕은 은혜라는 것이 욕에게 필요해요? 안해요? 필요없어요. 자기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욕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32장을 보면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말입니다. 욕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 욕의 세 친구들의 대답이 거친다. 세 친구들도 더 이상 세 친구들도 욕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욕끼리 공부해 보면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욕의 세 친구들, 이 네 사람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벌 받을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 잘 생각해 봐라. 그렇지.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네 죄를 모를 거 같냐? 네가 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 꼬라지를 보면 네가 지은 죄가 없다고 캐사치만은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겠죠? 그런 얘기에요. 이 욕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욕기의 내용을 모르면 욕기의 그 핵심 내용이 이거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욕기를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이 욕을 어떻게 고생을 시켜?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욕을 고생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고생을 인내하고 결국은 그 인내로 승리해서 천국 가는 얘기라고 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해석은 욕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욕이 스스로 나는 벌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욕이므로 욕의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과 그 세 친구가 얘기하는 모습을 그 토론하는 논쟁하는 모습을 옆에서 조용하게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열받았어요. 왜 열받을까요? 엘리후가 열받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엘리후가 욕에게 열받은 이유는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욕의 문제는 뭐다?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의 의로 자기 실력으로 은혜는 필요가 없어여. 그러니까 욕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여. 왜? 자기 실력으로 충분해. 그런 얘기다. 욕의 핵심이 여기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욕은 얼마나 의로웠냐고 하면 31장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내 눈과 은약을 세웠다. 눈, 내 눈아, 우리 약속하자. 내 눈과 약속을 세웠다. 은약을 세웠다니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처녀를 쳐다보냐? 어떤 사람이에요? 누나, 지나가는 처녀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쳐다보지를 마라. 내 눈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불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혀 쳐다보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만약 내가 전혜를 쳐다본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불이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또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처녀를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데 나는 처녀를 쳐다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잘났어요. 엄청 잘났어요. 이제 이 정도 해 놓으면 왜 욕이 그런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설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한걸음, 발걸음을 다 세지 않습니까? 아따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한 발자, 한 발자 마다 다 예의주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발이 괴혈해 말았다. 그리하였더만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모여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처녀 쳐다봤구나. 이리 와서 한번 따져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해서 안 쳐다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 안 쳐다봤구나. 너 정말 천국 갈만하다. 그런 식으로 욕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착하고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 매력적인 여자 또는 과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틈이 나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한번 자보려고 그 문 옆에 숨어서 그 여자가 밖으로 나오도록 기다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이 잘 알아요. 나는 그래서 숨어서 기다린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러고 싶은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처녀를 절대로 안 쳐다보기로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쁜 처녀, 저녀를 보고 싶은데 보면 큰일난다고 하나님께 혼난다고 그래서 안 봤다 이거예요. 그 안 본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단으로 사단 취급하는 거예요. 저런 놈은 벌죄된다고 말하는 사단. 욕은 그런 사람이다. 이제 확실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딱 저는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 속이 안 시원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나의 의의로는 구원이란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말을 절실히 깨닫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욕은 철저히 자기가 옳기 때문에 결혼을 해 가지고 사는데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너무 옳으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해 봐야 손톱도 안 들어가 그렇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어떤 여인에게 유혹이 되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이웃집의 문을 엿보아서 기다렸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내 처가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랬다면 다른 남자가 내 철을 데리고 가도 좋다.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야단 많이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흙에 불과한 비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으로부터 야단 맞고도 절대 화를 안 내 그런 하나님이 욥기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자기한테 퍼부어도 자기가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가 옳고 하나님은 뭐예요? 틀렸다. 불이하다는 말은 뭐예요?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욥은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옳지 않다고 말한다.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가 나보다 더 옳다고? 이 자식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버려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욥이 깨닫기를 무엇을 깨닫기를? 아하 나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러니까 욥이 착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안 착하면 벌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김정은 이것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더 힘듭니까? 하나님이 힘들까요? 욥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욥이 깨닫게 될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욥이나 욥에서의 친구나 그들의 본전이 어떻게 다 떨어질 때까지 그게 욥기 31장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 제가 볼 때는 엘리후는 욥기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엘리후가 다 듣고 있다가 욥 선생님 뭐라 그래? 당신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엘리후에게도 대꾸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대가 될 때 예수님이 재림을 다 하셨을 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확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닌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 같은 사람입니다.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은 성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정도면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시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즉시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누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에베소스 1장으로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자기 자녀를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뭐 하려고? 거룩 안 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고 흠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를 흠이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에베소스 공부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배우고도 어떻게 해요? 모두 탁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대답이 탁 탁 나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사람이 되죠. 그런데 들었을 순간에는 아 하루 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들었던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기 힘이 부족한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항상 힘이 나요.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자 그러면 욕이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죽었다면 나중에 욕 같은 사람이 첫째 부활은 못해요. 나중에 그 첫째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에는 욕은 낄 수가 없죠. 그런데 욕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죽었어요? 나 같으면 뭐요?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의 가치 이러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욕은 예수님이 욕을 대신해서 죽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거 나는 필요 없다. 내 실력으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나는 천국 가게 돼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확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나 같은 것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감사하다. 이거는 성령이 주신 확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한 것과 성령이 주신 확신이 다르다. 욕은 누구 확신? 자기 확신. 십자가 강도 같은 사람은 누구 확신? 나 같은 강도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구나. 그건 성령 역사였어요. 평생 강도질해서 사람 많이 죽이고 내 강도질해 남의 물건 돈 빼앗고 하던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달렸을까? 아하 이제 나는 어디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은 지옥 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발길로 얼굴을 차고 예수님이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눈도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 얘들을 빨리 깨닫게 하셔서 얘들 구원해 주세요. 그거를 시켜서 강도가 옆에서 보니 저런 놈들은 지옥 가야 될 놈들인데 예수 얼굴에 침을 뺏고 뺨다구를 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른 뺨을 치면 왼뼈도 돌려대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 강도가 보았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희망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 순간에 십자가의 강도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합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평생 강도짓한 놈이 무슨 하늘을 날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웃기지 마. 너를 기억하기엔 뭘 기억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루어오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왜? 너는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그것이 이 십자가 같은 지옥에서 그 강도가 자기의 마음속에 뭐를 받아들인가요? 천국,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야. 그 순간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강도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납니다. 그런데 욕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강도를 구원하셨다고 웃기고 있네? 그럴 수 없어. 그 욕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은 누구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준 확신이 아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하늘나라 틀림없이 간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턱 보니까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다 심판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 구원을 못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욕처럼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죽에 껴서 부활했습니다. 그때 욕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엄마하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제가 교회를 지은 것만 세봐도 일곱 개는 됩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을 다 계산해 놨는데요. 그게 10억 이상이 됩니다. 누구의 공로로? 자기의 공로로. 이 정도면 저를 천국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욕 같은 사람보고 뭐라고 그러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전지전능 하신 분이 왜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죠. 그것도 모순이에요. 하나님 욕이 누군지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욕 같은 사람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령은 약속이다. 약속은 명령으로 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은 그것은 그 자체입니다. 전지전능 하신 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전지전능이요?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몰랐다는 말을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느 쪽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몰랐던 거예요? 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모르겠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시는 분이냐? 자기에게 돌려요. 너는 나를 몰랐다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나를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향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으로 예수님 자신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엽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으로 지고 그래서 그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이니까 너는 이거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너는 이거야. 그러지 않고 난 널 잘 몰라. 그 말은 니캉내칵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 보면 욕은 하나님을 누구로 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욕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소로 돌아가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무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배운 대로 모든 율법은 명령이지만 그것은 약속이다라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네 원수가 네 눈을 빼거든 너도 눈 빼고 복수해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너도 오른밤을 치는게 아니라 왼밤까지도 어떻게 해? 그러나 그것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반대인 것이 알고 보면 같은 것이다. 어떻게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들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냐면 율법도 그게 불완전한 것이지 그 율법이 완전해지면 뭐가 된다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폐기 처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좀 불완전한 율법을 결국은 완전케 해서 그 율법이 완전케 된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반도에 산이 많아요. 지리산도 있고 묘향산도 있고 무슨 건강산도 있고 다 산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산을 알려면 모든 산을 다 올라가 봐야 된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산에 다 올라가 볼 필요가 없다. 무슨 산 가보면 금강산 가보면 끝내준다. 그것이 모든 산 중에 최고의 산이니까 너희들이 금강산 빼놓고 아무리 많은 산을 등산해도 금강산에 못 올라가 봤으면 너희들은 아직도 산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금강산이 누구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지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오늘 저녁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 그렇게 서로 서로 정반대되는 모순의 이야기가 있느냐? 성경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레급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누구에게 가라? 이집트의 왕, 에구메 왕 바로를 가서 만나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 해방시키라고 요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지를 않을 거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보내고 싶겠어요? 노예로 잡아둬서 계속 노동력을 착취해야 경제가 건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집트가 더 부유해지는 것이지. 그런 노예들을 왜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 주지를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내보내 줄 것이다. 세상에 무슨 말이 이런 미친말이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성경이 이상하네.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모세보고 바로한테 가서 나가겠다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바로가 안 내보내 줄 거야. 왜? 내가 내주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때리칠 뻔했다고. 이 성경 얘기는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조금 뭐예요? 치맥기가 있는지?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줘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내주지 말라고 했어. 그런 것을 잃고 해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 거야? 이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런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뒤졌어요. 성경에 또 이런 식으로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따로 책으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얘기라도 그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웃기는 사람이죠? 웃기는 분이죠? 왜? 그런데 바로가 안 내보내니까 왜 안 내보내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내보내도록 해 놓고 또 뭐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안 내보낸다고 어떻게? 재앙을 내려서 혼을 내서 바로 항복! 항복!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강팍하게 하지 말지.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못하면 그런 성경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이에요. 가치가 없어. 그러나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한 땅으로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요. 바로가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요? 아니요?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따라서 가난한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요? 그게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바로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내보내지 마. 그래서 바로는 누구를 선택한거에요? 사단을 선택한거에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한거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자기가 그랬다고 하시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이 답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즉 핵심은 무엇이냐 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돼요. 그런데 바로는 못 가게 해. 그 못 가게 하고 싶은, 못 가게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건 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첫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딱 바로 서 있지 못한 이유는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모순 돼요? 안 돼요? 그 모순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확고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저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저는 기록된 대로 못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으면 그거를 믿는 내가, 이상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해요? 정신분열정 환자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바로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자기가 그랬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바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요. 왜 하나님을 방해하니까? 그 바로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로의 죄까지도 자기가 한글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 봐서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또 누구를 위해서도 바로를 위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나 김정은이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분은 죽어야 될 뿐이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모든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죄라는 것은 뭡니까? 김정은이의 죄 빼놓습니까? 바로의 죄 빼놓습니까? 세상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바로가 자기를 방해하는 죄도 누구꺼에요? 자기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그냥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에게 화끈하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순간을 얘기하고 일단 정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계속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분명히 있어 없어.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항상 왜 하나님이 했다? 바로가 했다? 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은 성경 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정반대쪽으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잡듯이 봤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도 모르고 지나친 말이 딱 눈에 보여서 바로가 바로가 이번에도 이번에도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누가 했다? 누가 했다?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야. 같은 말을 하려면 여기 이 성경에 어떻게 써요? 바로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 눈이 번쩍 안 떼요. 와 진짜 그러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가 라고 썼지 하나님이라고 안 썼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왜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 싹 무시하고 바로가 이번에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가가 없다고 보시고 이번에도 이 바로가를 어디에 끼워넣으면 돼요? 여기다 끼워넣으면 돼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가져요. 그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정반대의 말이 같은 성경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역대 역대 상 십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폼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쳐도 될 전쟁을 칩니다. 그리하여 그래서 사울이 대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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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을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파레스타인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대패해서 사울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인들이 그를 추격해 옵니다. 사울이 딱 보니까 자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호위병 하나와 같이 그 전차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러니까 호위병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차에서 세워서 땅에 내려가고 자기 칼을 빼서 어떻게? 활복 자살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 사울이 사울을 죽였어요. 자살했다고요.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니 그 호위병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도 칼에 엎드렸죠. 두 사람이 다 같이 자살해 버렸어요. 아시겠죠? 분명히 사울이 자살했죠? 자, 사울이 죽읍니다. 왜 죽었냐? 왜 어떻게 죽었냐? 그 이유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며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대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들고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묻지를 않느냐?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뭐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냐? 역대 10장 한 장 안에서 사울이 자살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사울이 자살한 게 사실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했다 켜놓고는 누가 죽였다? 말 돼요? 안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졌고 그래서 도망하다가 안내가 되어서 자살해 버립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누구 찾아갔어?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말은 사울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령을 성령을 악령이죠. 그래서 사울은 패배하게 되고 악령이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살하도록 꼬셔가지고 자살을 악령이 시켰어. 누가 죽인 거야? 악령이 사울을 죽인 거야.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죽인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인 거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악령을 받아들인 사울의 죄까지도 누구 죄로 돌리시겠다? 하나님이 죽인 것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의 죄까지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울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느낌을 이제 진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 알아들으시고 확 그렇구나 이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돈 많이 벌어서 폼 자면서 살 때 세상에 벤츠를 두 대를 샀어요. 한대는 큰 벤츠 세단 온 식구가 다 탈 수 있고 또 한대는 어떤 차? 스포츠카 두 사람 그것은 완전히 봄생, 봄사용 실용성은 전혀 없어요.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저 뽐내는 맛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포츠카가 더 비싸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차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는 어떤 사람이 타야 어울려요? 날렵하게 생긴 사람이 타야 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타입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운동선수 같지는 않아요. 운동선수가 틀리면 어떻게 생겨야 해요? 우리 선생님 옆으로 좀 보세요. 오! 저런 타입 제가 뭘 보려고 그랬게 뒤통수 운동 잘하는 사람의 뒤통수가 뭐예요? 뒤통수가 여기 손해가 있는데 손해가 발달해야 해요. 우리는 뒤통수가 납작하다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두 상이 참 둘 다 잘생겼어요. 아시겠죠? 뭐 앞에도 상당히 잘생겼지만 그래서 진짜 스포티하게 생긴 사람은 진규에요. 뒤통수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운동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이진규 같은 사람이 벤처 스포츠카를 몰면 사람들이 차 주인도 잘생겼고 차도 모여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걸 끌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뭐랄까 별로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저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구나 이런 말을 들을 게 뭐예요? 뻔한데도 그 차가 그렇게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려면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하여 제가 좀 분장을 해야 되는데 분장할 것이 선글라스를 하나 끼면 그런데 저는 본래 선글라스를 싫어해요. 그 선글라스를 껴도 저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왜? 저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 아닙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은 얼굴 면적이 좀 작아요. 그래서 오막조막 탁! 우리는 좀 넓게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눈썹도 저 위에 가서 붙어있고 이제 선글라스와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뭔가 선글라스 베블리 힐스라는 영화배우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 가면 쇼핑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이름이 영화배우동네 쇼핑거리 그게 최고로 비싼 거리죠. 그 거리 이름이 그 거리 이름이 로데오예요. 로데오 길 미국말하면 로데오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로데오 드라이브에 가서 선글라스를 하나 봤는데 너무너무 비싼거예요. 선글라스는 최고로 비싼건데 그때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50만원 했을거예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거를 껴보니까 봐줄만 하다 해서 나는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 선글라스는 딱 마음에 들고 오케이 그래서 벤츠 스포츠가 탈 때 이게 필요하다. 어느 날 화창한 일요일 내일은 화창한 일요일이 되지만 되게 춥대요. 일요일에 날씨도 좋고 그때 이제 큰 배를 타고 LA에서 바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인데 거기에 가족이 다 놀러가자 그래서 그날 배를 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난관에 기대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끼고 바다를 쳐다보고 이야 참 멋진 날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둘째 딸이 둘째 딸이 4살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빠 바다가 안 보여 난관이 이렇게 높으니까 자기를 안아 달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안아가지고 우와 바다가 멋있다 내가 실컷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쳐다보면서 이 둘째가 아빠 선글라스 참 멋있어 이거 비싼 거야?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비싼 거야. 그래. 아빠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더니 아빠, 자기한테도 한번 씌어 줘보래. 그래서 제가 벗어서 씌워주면서 조심해.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든가 이러면 바다 속으로 떨어지면 큰일이야. 그래서 조심해. 그리고 탁 씌우는 찰나 우리 큰딸 언니가 얘를 부른거야. So look it over here! 탁! 우앗! 바다도 떨어져 버렸어. 우리 딸도 나도 억장이 못났어. 귀가 딱 막혀. 그러니까 얘가 어쩔 줄을 모른거야. 그러더니 그 아빠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이 선글라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빠트린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얘가 저는 이렇게 안고 있고 마주 보면서 바다 한번 봐. 어쩔 줄을 모른거야.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조금만 주먹을 볼끈지더니 제 가슴파기를 막 때립니다. 아빠 잘못한거야. 아빠가 잘못한거야. 아빠가 잘못한거야. 아빠가 잘못한거야. 그래서 막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가 잘못한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잘못한거야. 내가 고개를 이렇게 갑자기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될까요? 얘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알면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는거야. 자기는 책임질 수가 물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 아빠한테 돌려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아빠를 믿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억지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써도 아빠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점에 낄 수도 있다. 이런 믿음. 그렇죠? 바로 이거에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그랬게 얘가 나를 이렇게 믿으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것을 내가 딱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그래 그래. 아빠가 잘 못한 거 맞아 맞아 맞아. 네가 잘 못한 거 없어. 괜찮아.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괜찮아. 쑥. 쑥. 좋게. 너 보라고. 이제 달려있죠. 괜찮아. 아빠가 아빠가 잘 못해서 그런거에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또 아빠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빠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궁합이 맞으면 이것이야말로 끝내주는 궁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를 받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있어. 그걸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양쪽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그랬게?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도 아빠가 책임지고 아빠는 너한테 물어내라 그러지 않고 아빠는 또 하나 더 살게 해. 그래서 해결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해결이야. 아시겠죠? 너희들의 모든 죄는 누가 잘못한 것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 대신 죽어 죽어. 감동적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바로를 이처럼 사랑했다. 바로의 잘못도 다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실은 바로가 잘못한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정반대로 모순되는 말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은 웃기는 책이죠. 앞뒤가 안 맞는 책이죠.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고보수인 하나님은 아무도 피해하지 않는다. 장제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피해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 하여서 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하나다. 바로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바로를 강박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이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홀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여쭤소서 그럴 때 알파파가 탁 되는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도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성경은 마치 미친 책 같이 보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그것이 다 사랑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책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 곧 생명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깊고 넓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